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봅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보면 라틴 반격법에 대한 설명으로 털링거선 이렇게 돼 있죠. 라틴 반격법에 대해서 묻고 있다. 이 라틴 반격법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되는 4 곱하기 4 라틴 반격에서 오차의 자유도는 6이 된다. 오차의 자유도를 찾아야 된다. 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오차의 자유도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하면 K-1 라틴 반격법이죠. 라틴 반격이니까 K-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에서 4가 표현하는 이게 K잖아. 이게 K입니다. 그러면 K-2니까 3 곱하기 4-2 이라면 3, 2, 6, 6 맞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4번부터 먼저 한번 봅니다. 4번에 보면 초그레꼬 라틴 반격이 있죠. 초그레꼬 라틴 반격이란 서로 직교하는 라틴 반격 3개 이상 맞죠? 3개 이상입니다. 3개 이상 조합한 것이다. 우리가 라틴 반격이 있고 그레꼬 라틴 반격이 있고 초그레꼬 라틴 반격이 있죠. 그래서 그레꼬 라틴 반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교하는 2개 초그레꼬 같은 경우에는 3개 이상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3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3개부터 해당이 되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라틴 반격법은 실험 횟수를 줄이기 위한 거지. 실험 횟수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할 수 있는 일부 실시법의 종류이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라틴 반격법은 교호작용이 있느냐 아니죠. 실험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교호작용이 우리가 없는 경우에 적당한 실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답은 2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번째 문제를 한번 봅니다. 네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요인의 수준과 수준수를 택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요인의 어떤 수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인의 수준하고 수준수 이걸 나타내는 건데 방법으로 틀린 것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요인의 수준은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연하겠지. 그죠? 왜?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험자가 생각하고 있는 각 요인의 흥미 영역에서 수준을 잡아준다. 흥미 영역이라는 것은 관심 있는 이런 얘기입니다. 관심 있는 것들은 잡아주는 게 맞겠지. 알겠죠? 그리고 특성치가 명확하게 나쁘게 되리라고 나쁘게 되리라고 예상되는 요인의 수준은 흥미 영역에 포함시킨다. 이 털려는 거죠. 알겠죠? 포함시키면 안 되지.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과목 자체가 실험계획법입니다. 실험은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율을 높인다든지 강도를 높인다든지 어떤 제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제품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는 이 품질, 특성치가 명확히 나쁘게 되리라고 이것을 실험 안 합니다. 알겠죠?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쁘게 되는 거니까 이걸 포함하면 안 되고 좋게 되는 것들을 찾아서 최적을 찾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수준수는 보통 2에서 5수준 이게 적당하겠지. 그렇죠? 적절하면 많아도 6수준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너무 많으면 복잡하니까. 이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답은 나쁘게 되리라고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 보면 이 요인, 교우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교우작용은 이 요인이니까 요인이 두 개라는 얘기죠? 그러면 A 곱하기 B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우작용이 있기 때문에 교우작용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반복이 있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 줄 수 있겠다. 그렇죠? 틀린 것은 요인 A와 B는 보수요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밑에 거부터 먼저 한번 봅니다. 밑에 거부터 교우작용이 유의한 경우 교우작용이 이걸 우리가 나타내 보면 요인이 두 개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A1, A2, A3 뭐 이렇게 있겠지. 그렇죠? 한 3수준 잡아주고 그리고 B도 있겠죠? B1이 있고 예를 들어서 B2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복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실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교우작용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교우작용이 유의합니다. 알겠죠? 유의해요. 교우작용이 유의한 경우 요인 A, B가 유의하여도 각각의 모평균을 추정하는 것은 의미가 당연히 없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온도하고 온도 3수준을 했고 예를 들어서 압력을 했다. 그런데 온도와 압력의 상호작용 효과죠. 교우작용이라는 게 상호작용이니까 이걸 같이 가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게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온도만의 어떤 특성 압력만의 특성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왜? 항상 교우작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교우작용이 유의한 경우에는 각각을 어떻게 보면 모평균 추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교우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해 되겠죠? 그리고 교우작용이 유의한 경우 뮤 AIBJ를 추정하여 그것으로부터 최적 조건을 선택한다. 맞는 얘기잖아. 그죠? 상호일맥 상통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교우작용이 유의하기 때문에 이걸 구해서 우리가 교우작용을 구해서 최적 수준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우작용이 유의하지 않으면 교우작용이 유의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상호작용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경우에 유의한 요인에 대해 각 수준의 모평균을 추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 의미가 있을 것이고 교우작용이 유의하지 않으면 뮤 AI와 뮤 BJ의 추정은 의미가 없다. 이 2번하고 안 맞는 거지. 여기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각 요인에 대한 유의한 요인에 대한 수준의 모평균을 추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의미가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답은 1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교우작용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묻는 내용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